아 귀여워요 아 귀여워요 아 귀여워요 아 부끄러워요 아 부끄러워요 아 잘한다 야 이렇게 챌린지를 또 재미있게 수고해내는 우리 아 이제 좋았구요 다음 선우씨 받으셔야 합니다 선우씨 아 되는 아버지 시작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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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 자, 가면 올까? 3시. 3시. 자, 그만! 2시. 오, 재밌다. 아아! 아아! 이 노래는... 아이! 버튼 크리에 압돼! 아우! 아, 좋아! 이틀 잘해요. 주주리나, 지금까지! 다음으로 정원 씨 보십니까? 정은! 정원이 기대돼. 정원이 진짜 기대돼. 정원이, 진짜 기대할게요. 어떤 노래가 나올지 궁금한데? 아이, drop the music! Bang. convince her about Z strollin he walk away from the channel, Because Z he dresses paid for a 데다 won break. After all, nail a break. 추첨 dose bag. Twin. And just with beating him him on theoused. So beautiful. Rose, and you saw it and worked the whole song. Oh some figure. 예에이 우와 정원씨의 스트릿 배덕이네요 이번에는 서운씨 봐주시죠 서운씨 진정한거 가장 제대로 봐야죠 아 제대로 봐야하네 음악 주세요 에이! 에이! 되게 열심히 하다가 한 번 더 봤어 갑자기 아 너무 잘했어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잘 울려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디스코아 디스코아 제이크 아 세븐티나 봉투스 아 세븐티나 굿 배우 rituals 더 테스트 니키! 니키! 아, 러시니키! 아니, 이렇게 자랑스러운 체력이 돼! 왜 이렇게 자랑스러운 체력이 돼! 있긴 있어! 잠시만! 아, 이거 있어! 이제, 여러분! 힘을 너무 많이! 이거 해보실 분이 있어요? 이게, 이 땅에는 힘이 안 들었네! 아니, 엔진한테 이거 해보신 분 있냐고 물어보는 게 지금 정말 너무 웃기고 아니, 그리고 이렇게 멋진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희승씨랑 니키씨가 좀 많이 놀랐는지 해요 뭐 그랬어요? 둘이 가서 뒤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소상히 말씀 좀 해보세요 다 웃기네 뭐, 여기는 뭐 불쌍죠? 아, 그렇지? 아, 뭔가 다른 비하인드가 있는 줄 알았군요 아, 근데 이거 사실 너무, 이거 여기서 한번 보는 거 여러분, 캐릭터에 올리지 마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그래도 우리 그 뭐냐 그 뭐냐 그 뭐냐 있으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하여튼 쉐이딩 살짝 해가지고 아, 그건 아, 쉐이딩 그 쉐도우 데뷔 뭔지 아시죠? 누적분도 해가지고 아, 오케이 아, 너무 멋있었어요 잠시만, 너무 이런 거 아니겠죠? 아니야, 그냥 딱 좋았어요 아, 그래요? 딱 좋았죠, 여러분들! 네! 아, 어차피 나 갈 때부터 약간 이거 뼈 들어갔어 라나 램덤 플레이저 램덤 플레이 됐어요 이게 나은 거 같더라고요 종종 자,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힛득씨인데요 과연 어떤 챌린지 어떤 음악일지 레이플레이 스타파 기다려야죠 화렙 뽀뽀뽀 praised 너무 귀여워 근데 이건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무빙을 해주셨어야 했는데 됐나요? 아우 진짜 감독님 감사합니다 아우 감독님 진짜 열일하신다 우리 감독님 감사드려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사랑스러워 우리 희승씨의 2편 시민지상을 담아주셨네요 마지막으로 희승 리키에요 리키 준비됐죠? 예스 자 과연 바깥치만 고르는 동 조금 강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음악 갑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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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아니 미안함을 협상하는 것 같아 아우 진짜 멋있다 리키 오늘 너무 귀여운 걸 많이 하네 귀여운 걸 많이 하네 귀여운 걸 많이 하네 드디어 이제 나이에 맞는 걸 한거죠 아니 진짜 아니 진짜 평소 모습이 나온거에요 아니 진짜 리키 오늘 애교회 큐트의 진짜 대박춤인데 오늘 엔진 진짜 불판한다 오늘 맞죠? 고마워요 이거 랜드플레이 댄스 진짜 너무 완벽하.. 완벽했죠 여러분들 네 네 만족하세요 네 그리고 에나이큰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멤버로 계기에는 하나 더 해야된다 내가 이거는 부족했다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부족하지 않아요 하하하하 넌 충분히 할 것 같다 하하하하 제이크는 사실 이거 요번달 한달 내내 부족함이 없는 예 오늘 정말 최고였고 아우 우리 멤버 7명 하하하하